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공부합니다. 76페지가 되겠습니다. 76쪽 그래서 등록 절차인데 그 중에서도 법인이 등록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등록기준을 공부합니다. 물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등록기준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기준을 공부했죠. 지금 현재 등록을 해야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거 잠깐만 복습하면 이때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만 보유할 뿐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이중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 업무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종사하고 있다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 기준을 갖춰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 기준 중에서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실무수습을 포함해서 실무수습을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을 공부합니다. 이때 법인이 등록을 할 때 미리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지만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면 즉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될지를 지금부터 정리하는데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무조건 한 문제를 출제되니까 꼭 별표를 세게 해 놓으세요. 일단 전제 조건으로서 이 법인이 피생명체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 등이 결격사유자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여 총 5가지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제가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 있어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조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은 각각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각각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상법상 회사에는 종류가 5가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총 5가지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그러한 회사이어야지만 되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협동조합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을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인은 이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이니까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총 7가지죠. 7가지가 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본업과 겸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본업과 겸업으로 그럼 본업은 바로 1번에 해당되는 부동산 중기업이죠. 중기업은 반드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겸업 업무가 6가지가 또 있는데 이 6가지 업무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6가지가 바로 두 문자를 따면 관, 상, 기, 분, 소, 경이 됩니다. 관, 바로 관리대행이죠. 이 관리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를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상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관한 상담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등록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기는 중기업을 잘 못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기업의 경영의 기법이나 또는 경영의 정보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이죠. 부는 분양대행인데 이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십사적으로 이용된 업무죠. 그다음에 소는 중기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하는 용역 알선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경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분석하거나 또는 취득을 알선하거나 또는 매수신청이나 입자신청을 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아무리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체라 하더라도 14조에 규정된 요와 같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라는 것은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일컬어서 대표자라고 하는데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임원이란 말이나 사원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요.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또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또한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 같은 의미인데 임원사원 전원이 전부 다 전원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무 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법인도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기지는 공인중개사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건물 기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원칙적으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죠.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지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은 제외한다는 거.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아직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았다든가 또는 준공허가를 받았다든가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물로 확보해도 됩니다. 이때 확보의 방법은 법인 소유 건물로 확보해도 되고 또는 타인의 건물을 전세하거나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하거나 그 밖의 기존의 다른 개국의 승낙을 받아서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이 같은 다섯 가지 법인의 기준을 갖춰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을 신청을 하겠는데요. 등록신청하는 많은 것은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어떤 등록기준을 갖췄으면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은 누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냐면 등록신청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는데 이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이 소지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을 의미하죠. 그런데 법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는 법인은 비생명체이기 때문에 법인을 대신해서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등록신청서에 개공의 종별을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할 수 있고 법인이 등록신청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신청할 때는 공인중개사 옆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법인 옆에 체크해서 이를 제출하는데요. 특히 주의할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로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등록신청서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으로의 종별은 표시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유일하게 서식수 중에서 등록신청서라는 서식에만 개공의 종별이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둘 중에 하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등록신고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서와 인장등록신고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할 때 인장등록도 같이 한다면 여기 등록할 도장 즉 앞으로 사용할 인장을 여기에 찍어서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록신청할 때는 등록신청하는 이 개공이 앞으로 상호 즉 명칭을 어떤 명칭을 쓸지 미리 상호를 정해서 땡땡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등록인장은 요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서 등록관청 귀하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에서 소재하는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만일 중개사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군 노량정 등에 있다면 동작구청장 이렇게 쓰겠죠. 동작구청장 귀하해서 동작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등록신청서뿐만 아니라 서류를 첨부하는 게 있어요. 서류를 첨부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등록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무이수확인증 4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실무교육이수증은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제출을 해야 되지만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생략은요. 실무교육은 본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실무교육 실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우임을 했을 때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실무교육을 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을 때는 이때는 실무교육 이수증 4번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출한 서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건물 확보 서류란 타인의 건물을 임차했음은 임대차 계약서를 전부하는 거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이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작년까지는 반명한판 사진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권용 사진 이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거기다가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 납부인데요. 이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라는 것은 만일 등록관청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라면 동작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 이때 제출할 때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또한 서류 제출을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개정된 내용이 서류 제출을 방문 제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다는 거 또한 작년까지는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였는데 실무교육을 받았음을 전자자로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권용 사진을 제출한다는 거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처럼 보이지만 첨부하지 않는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정리하겠습니다. 제출할 것 같지만 제출하지 않는 서류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들은 그다음에 법인이 등록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래서 제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것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인 등기부 건축물 대장 이것의 공통점은 전부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일체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이 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일단 확인해 봅니다. 뭘 확인했냐면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지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 기준도 확인하고 자격증이 있는지 이걸 확인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로 또 뭘 확인했냐면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도 확인하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확인도 요청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했거나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을 했다면 이거는 등록을 거부를 해야 될 거예요. 또한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거부해야 될 거예요. 또한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다 하더라도 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 기준에 적합한다 하더라도 이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거나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이 되면 등록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다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인 사람이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 사람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했다든가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다른 중개업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이중 등록 제한, 이중 소속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했다는 것은 아무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중개사무소가 중개사무용도에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이라고 하는 다른 법에서는 중개사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 업무시설 용도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건축법이라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된다면 예를 들면 주거용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면 건축법이라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등록 신청할 때 등록기준 갖추고서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데 이때 건물 확보 서류는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남이 건물을 빌었으면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을 제출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지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물은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물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2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니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건물에 대한 면적 제한은 전혀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 걸 다 이상이 없다면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인회사에 따라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는 것을 등록 처분해줬다 그 말입니다. 등록 처분해줬다는 것은 개공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인데요. 등록증을 줬다는 뜻은 아니고요.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는 장부의 이름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 개공의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개공이 되었다고 이름을 올려주는 것을 등록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여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주면 그때서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고 법인이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줬다면 그때서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개공이 되었으면 개공이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줄 때까지 처리기간이 7일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고 등록했다고 서면으로 통지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한 사람에게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부로 개공이 되어서 이렇게 서면 통지까지 7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개공이 되었지만 바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 개공이 된 사람은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을 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했다면 별도로 또 인장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등록이 된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장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이 개공에 대해서 6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행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 설정은 공인중개사인 개혁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사람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법인인 개혁공인중개사로 등록한 법인은 최소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보증 설정하였음을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등록증은 서식이죠. 서식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공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면 옳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했으니까 이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록증을 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소에 개시하는 서류는 총 4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 4가지 서류가 바로 등차 보수가 됩니다. 등,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개시해야 됩니다. 이때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자격증 원본은 개공 자신의 자격증 원본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구경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개시해야 될 것입니다. 본은 업무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설정 증명서류 업무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대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서류를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개시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부터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업무 정치 처분할 수 있고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이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 정치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등록증을 사무소 등에 개시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서류 중에 하나라도 개시하지 않고 이 네 가지 등자 보수 중에 하나라도 개시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을 했다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 즉 시작을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후 3월 이내는 업무를 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등록 기준부터 등록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했고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어디를 볼게 하냐면요. 교재 82쪽 참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2페이지 참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판서도 안 하고요. 그냥 책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개업공인능력회사의 종별변경 방법입니다. 일단 개업공인능력회사의 종별변경이라는 것은 개업공인능력회사가 종류를 다른 종류로 바꿔서 계속 중개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능력회사가 공인능력회사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능력회사로 종류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바로 종별변경이 되겠죠. 종별변경하는 방법은 원칙은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처음 개공이 되려고 등록신청서 냈던 서류 있죠. 이 서류를 종류를 바꿀 때도 똑같이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제출했던 서류 중에서 변동상이 없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종류로 표시된 등록증을 바꿔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2번 예외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반드시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예요. 반드시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그것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로 종류를 변경하여 계속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등록신청서라는 소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3쪽에도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사유가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사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 등록증의 분실 훼손이죠.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는 등록관청에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재교부 신청서를 낼 때는 당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별도의 규제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거 제재받지는 않습니다. 2번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입니다. 등록증에는 개공의 성명, 개공의 상호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공이 성명을 개명하거나 상호를 바꾸거나 했을 때가 바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사유가 되겠죠.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도 수수료는 납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료를 벗을 때 이때도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납부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보셨고 이제 등록과 관련된 기타사항으로서 교재 9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등록 파트에서는 등록기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 무조건 출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문제가 더 나오는 것이 바로 90쪽에 나와 있는 기타사항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제한이 90쪽에 있습니다. 개공은 등록한 사람을 개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달더라도 추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 제한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1. 개업 공인회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현업 중에도 이중 등록할 수 없고 휴업 신고하고 휴업 기간 중에 또 이중 등록할 수 없으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또한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중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동그라미 2번 제재를 받는데요. 이때 제재는 등록 취소 처분 반드시 받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루 2번 이중 소속 제한은 별도로 별표를 두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중 소속 제한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할 수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1번 개업 공인회사 소속 공인회사 중개 보조원 개업 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분들을 일컬어서 개업 공인회사 등이라고 하는데요. 중개업의 종사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튼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이것이 개공 등은 다른 개공에 소공될 수 없습니다. 다른 개공의 중개 보존될 수 없습니다. 다른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업 중이건 취업 중이건 개공은 일체 둘 이상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개공 등이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사원 임원이 되면 즉 이중 소속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기업번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어 이중 소속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 받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도 받습니다. ㄴ 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면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주의할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속 중견을 하였을 때 이때는 자격 취소 처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도 받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ㄷ 번 중개 보조원이 다른 개공의 중개 보조원 등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개공이건 소공이건 중개 보조원이건 다른 개공에 소속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처벌을 받고요. 그 외에 개공은 등록 취소까지 받게 되고 소공은 자격정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개 보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쪽 양가로에 번 등록증의 양도 대여금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지문이 출제되니까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양도 대여금지 보겠습니다. 1.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 처벌받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반가로에 번 양수 사용금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입니다. 물론 양수받은 사람은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지수의 대상은 아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만 됩니다. 92쪽 넘어갑니다. 등록의 효력소멸. 이거는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등록의 효력소멸이란 개공의 신분이 상실되는 것을 등록의 효력에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인 개업공인유계사의 사망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유계사의 해산이 되면 즉시 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사망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도 같이 상실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는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는 아직도 개공의 이름이 올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개공의 이름을 기여는 행위를 우리는 등록취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등록취소 처분은 별도로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망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 것이다. 그렇지만 등록관청은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 있는 개공의 이름을 기우는 등록취소 처분은 별도로 나중에 하게 된다. 알아두면 되겠죠. 반가루의 번. 등록관청에 등록취소 처분이 있으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다 해서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관청이 등록취소 처분을 해야지만 끝에서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세 번째는 폐업 신고하게 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첫 번째는 사망해산. 두 번째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세 번째는 폐업 신고한 경우.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외에는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양가로 4번 무등록중기업에 대해서 봅니다. 무등록중기업이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기업을 한 것을 우리는 무등록중기업이라고 하죠. 무등록중기업의 유형은 1번 중개사무속에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업을 했거나 두 번째 등록을 하여 개공이 되었지만 나중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계속 중기업을 하더라도 이도 역시 무등록중기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법개공이 폐업 신고한 후 계속 중기업을 했다든가 법인이 해산된 후 계속 중기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해산된 후 계속 중기업을 한 경우. 두 번째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중기업한 경우. 또는 폐업 신고한 경우 계속 중기업을 한 경우도 역시 무등록중기업이 되겠죠. 또한 교재 93쪽에 보면 폐업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볼까요. 9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등록신청 단계에서 등록처분 전에 중기업을 했다. 즉 등록신청을 했지만 아직 등록되기 전에 예를 들면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아직 등록처분 받기 전에 중기업을 했다면 이것도 무등록중기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등록신청하여 등록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등록증을 교부받지는 못했어요. 등록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중기업을 한 것은 무등록중기업은 아니죠. 등록이 됐으면 개공연 된 것이니까. 그래서 등록신청하여 등록처분 받기 전에 중기업을 한 것은 무등록중기업. 등록처분 받은 이후에 보증 설정하지 않았다든가 등록증 받기 전에 중기업을 한 것은 무등록중기업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93쪽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중기업을 한 것도 무등록중기업이 되겠죠. 또한 동그라미 5번 중기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가 예를 들면 부동산 컨설팅을 주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또는 식당업을 주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등록하지 않고 중기업을 했다. 이것도 무등록중기업이 되겠죠. 자 반가루의 방법입니다. 무등록중기 행위자의 중기에 따른 거래계약의 효력. 1. 무등록중기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기업을 한 자. 즉 무등록중기업을 한 자의 중기 행위로 인하여 중개가 완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는 효력이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란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을 말하죠. 무등록중기업을 한 자의 중기를 통해서 이뤄진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무등록중기업을 한 사람은 동그라미 2번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무등록중기업을 한 사람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무등록중기업을 한 사람은 중개보수청구원이 없습니다. 중개보수청구원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제가 중개라는 판례에서 설명드렸을 때 판례와 똑같은 건데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이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즉 무등록 상태에서 한 번 중개한 것을 무등록중계라고 합니다. 무등록중계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중계를 한 사람 이거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등록중계를 한 사람은 보수청구권이 있습니다. 보수청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보수에 대한 약정을 하였을 때 그 약정은 사회상당성 범위 안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등록중계업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무등록중계업을 한 사람이란 등록하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받은 사람을 무등록중계업자죠. 이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이 무등록중계업을 한 사람은 보수청구권이 없습니다. 보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의뢰인과 무등록중계업자 사이에 보수에 대한 지급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등록중계를 한 사람에게 중계를 의뢰했건 무등록중계업을 한 사람에게 중계를 의뢰했건 중계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벌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네요. 누구? 무등록중계업을 한 사람. 무등록중계업을 한 사람은 처벌받는다. 그리고 보수청구권도 없다. 보수를 받기를 약정해도 효력이 없다. 이 정도는 꼭 정리해서 숙지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계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되는 내용을 등록기준부터 등록절차 끝까지 상세히 설명드렸고 시험에 나오는 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등록기준은 공인중계사의 등록기준에서도 한 질문 법인의 등록기준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등록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외에 건물 확보 서류와 여권용 사진은 제출하지만 실무교육 20중 사본 이거는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때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등록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 법인 등기사항 지명서도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 제장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갖다가 이때 첨부서류를 방문 제출해도 되지만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고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통제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과제 등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94쪽에 있는 등록 등의 결격사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까요